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친 귀와 입을 뻥 뚫어줄 토플 리스닝 스피킹 전문 강사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토플 시험을 준비 중인 토플러들에게 꼭 주목해야 할 소식과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토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뉴토플 변경사항은 물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토플을 졸업할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토플 변경사항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전체적인 시험시간 감소와 문제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리스닝 영역에서는 렉처수가 기존 4개에서 6개에서 3개, 4개로 감소했으며 스피킹도 2개의 테스크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토플이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리스닝 섹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듣기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스피킹에서는 통합형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효과적인 노태킹과 여러분의 유창성이 요구됩니다. 자 뉴토플의 변화를 보면 전문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토플 하나만을 연구하고 공부해온 선생님입니다. 특히 토플 시험 출제 기간 ETS의 출제 유형 및 패턴 스피킹 득점 포인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으며 저처럼 수년간 토플만을 공부한 선생님이 학생들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PSU 에듀센터에서 토플 리스닝 스피킹 대표 강사로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왔고 학생들의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을 가장 빠르게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무작정 방향 없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저와 함께 방향성을 잡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의 토플 점수는 고득점으로 수직 상승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뉴토플을 완벽 준비하기 위해서는 뉴 교재가 필요하겠죠. 1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완벽의 완벽을 더한 저의 엑기스 자료를 모두 녹여놨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와 접근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미 지나간 문제가 아닌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플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토플 공부가 끝난 건 아니겠죠. 저는 깐깐하고 꼼꼼하게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리스닝 과제 첨삭 및 피드백을 통하여 학생들은 본인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스피킹 녹음 첨삭을 통하여 24시간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단어를 네이립 스피커의 발음으로 들으면서 리스닝 스피킹에 최적화된 앱을 사용하여 단어를 암기할 수 있고요. 또한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공부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한 그에 맞는 학습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플 고득점을 위해서는 토플 리스닝 25점은 필수인데요. 리딩을 할 수 있다면 리스닝은 방법의 차이뿐입니다. 제 수업은 단순한 문제풀이식이 아닌 리스닝 스킬을 익힐 수 있는 쪽집게 수업입니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총 4단계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학생들이 본인의 취약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총 리스닝 4단계 수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토플 강의 렉처 분야 1이 생물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물학 간 분야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한글로도 어려운 지식을 영어로 듣는 건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태킹 스킬이 아주 필요한 섹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텝 1에서 제 수업의 핵심적인 전략을 전수받게 되는데요. 특히 시험 출제 원리나 노태킹 포인트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생물학인 경우는 동생무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나 특이한 행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되고요. 또한 놀라 효용사나 연구 실험 결과를 통해 여러분들이 노태킹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핵심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에 연습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에 나올 부분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노태킹의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스텝 1, 2에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푸셔야 됩니다. 자, 토플 리스닝에서는 총 7개의 문제 타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토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세부사항 문제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부사항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푸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고득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전수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텝 1, 2, 3에서 배운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저와 함께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의 취향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답률을 높이고요. 또한 리스닝 스크립트 분석, 쉐도잉 훈련, 어휘 암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스피킹 영역인데요. 포플러들이 가장 좌절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스피킹 답변 시간은 45초, 60초 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화된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문장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형에서는 45초 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화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할 수 있게 매직 센텐스와 만능 템플드를 제공하고요. 또한 통합형에서는 듣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킹에 최적화된 노트해킹 기술을 제가 전수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달력이 중요한데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음, 억양, 강세 훈련을 제가 집중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자 먼저 1단계 독립형인데요. 독립형은 수천가지, 수만가지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신감있게 답변할 수 있는 문장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단 12개의 매직 센텐스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커버 가능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45초 안에 공백 없이 여러분들이 자신감있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만능 템플렛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한 매직 센텐스와 만능 템플렛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문제를 보시면 토플 스피킹 1번 문제 독립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Some prefer to watch a rented movie at home. Others would rather watch a movie under silver screen.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문제를 여러분들은 단 15초 안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여러분이 답변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저의 매직 센텐스와 만능 템플렛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선호도 문제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께서는 In my case, I prefer watching a rented movie at home to watching a movie under silver screen.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보는 걸로 고르셨죠?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는 내용들을 집어내는데요. 저의 매직 센텐스 중에서 타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irst of all, watching a rented movie at home helps me to make the best of my time. For example, since I'm a student, I'm tied up with studying and working. So time saving is crucial.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5초를 꽉 채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른 문제에도 저의 매직 센텐스와 만능 템플렛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문제 유형들은 문제들은 지금 앞에 말한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매직 센텐스 타임을 활용하셔서 이 다른 문제에도 여러분이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주어만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ull-time college student이냐, part-time college student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어만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being a part-time college student helps me to make the best of my time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는 take a course online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주어만 바꾸시면 됩니다. 고로 taking a course online helps me to make the best of my tim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같은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누구나 금방 배워서 실제 시험에 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형은 리스닝 스킬이 요구되는 만큼 전략적인 노태킹 스킬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가지 노태킹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스닝 스피킹 둘 다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 biology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동물의 신체 특징이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닝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거고요. 스피킹에서는 여러분들이 60초 안에 신체적인 특징과 행동을 위주로 답변을 하셔야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로 한 가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두 섹션을 모두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절약됩니다. 자 토플 스피킹 마지막 관문은 딜리버입니다. 유창성이죠. 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답변을 못한다면 고득점은 어렵습니다. 자 스피킹 고득점을 위한 필수 요소로는요. 발음 억양 강세, 퍼즈 없는 일정한 속도로 말을 하는 건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네이립 스피커의 발음과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것을 교정해드리고 또한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억양을 집중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또한 말하기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해서 소리로 듣고 말할 수 있게 무한 반복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기록들은 저의 꾸준한 연구와 강의 결실입니다. 토플 리스닝 만점을 달성한 학생도 있었으며 단기간에 21점 상승 또한 15점에서 28점으로 13점이란 경이로운 성적 향상을 이뤘습니다. 스피킹에서는 29점 달성, 0점에서 22점 상승 또한 단기간에 20점을 달성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와 수업을 듣는 학생 누구나 모두 가능합니다. 영어 기본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이미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학생들 모두 모두 목표 점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와 함께 제대로 된 토플 리스닝 스피킹 수업을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도 동시 진행됩니다. 화상 교육 전문 시스템을 통하여 국내에 어디서든 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온라인 강의와 차별화된 수업 진행 시 학생과 선생님의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토플을 끝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토플 리스닝 스피킹 만점 여러분 성적표에 딱 찍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수업 시간을 만나서 더 재밌게 살펴봐요. 지금까지 토플 리스닝 전문가 KC 선생님이었습니다.